앞에서 좌회전할 건데요. 왼쪽에 차들이 있어서 좌회전을 좀 여유 있게 하려고 왼쪽 깜빡이 켜고 있는데 좌회전 들어가는 순간에 꽝! 택시랑 사고 났습니다. 어떤 사고였을까요? 다시 한 번 보시면요. 이렇게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내가 여기서 다소 넓어요, 이 칸이요. 넓은데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좀 여유 있게 하려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좁은 공간, 이 공간이 딱 블박차랑 옆의 공간이 중앙선에 딱 붙여서 빠듯하게 택시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. 그런데 택시는 블박차가 서 있으니까 왼쪽 공간을 먼저 지나가려고 하고요. 그리고 사고는 이렇게 났습니다. 이렇게. 여기서 공간이 좀 넓었죠? 보세요, 이렇게 넓어요. 넓은데 여기 블박차 주차된 차가 없으니까 이쪽에 서 있다가 꺾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쪽으로 택시가 지나가려다가 또 다른 사진은 이렇게, 이런 사진입니다. 어떻습니까? 이번 사고. 택시는 당신이 왼쪽 깜빡이 켜고 있다 하더라도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깜빡이 잘못 켠 줄 알았지. 그래서 나는 먼저 지나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꺾어 들어오면 어떻게 해? 정차 후 출발 사고야? 이렇게 주장하고요. 앞차는 아니, 여기는 편도 1차로 도로인데 내가 왼쪽 깜빡이 켜고 있으면 뒤에 차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지. 만약에 내가 깜빡이 잘못 켜고 있다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지난데 빵이라도 해 줬어야지 그 옆에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? 이런 입장이에요. 블박차 운전자는 여기서요. 마지막으로 차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차도 있고 또 이 차도 있고 그럼 저 차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죠? 좌회전하기가 여기서 부담스러워서 좌회전하기가 차가 있으면 바로 꺾기가 좀 힘든지 그러니까 좀 넓게 꺾으려고 마지막 차들 때문에 꺾어서 이제 여기서 깜빡이 켜고 째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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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는 탭! 이 차가 멈춰줘서 아까 지나간 차 그 차랑 여유가 생긴 다음에 꺾어 들어가는데 그때 택시가 이럴 때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? 물론 블박차도 원래 좌회전은 중앙선 쪽에 붙어서 돌아야 되는데 이쪽에 금방 지나간 차 이 차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?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돌려가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. 하지만 저럴 때 한 차 한 대가 지나갈 공간이 있었대요. 한번 그 내용을 보시죠. 그 내용을 보시면 안녕하세요.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려고 좌회전 깜빡이 켜고 서양에 가면서 움직였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 붙어 있어서 중앙선과의 거리가 차 한 대 딱 맞게 통과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 사이를 택시가 지나가려다가 저는 그 사이로 차가 들어오고 생각 못했어요. 딱 맞게 들어갔는데 거기로 택시가 들어오고 생각 못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사건 과실 옆을 떠나서 앞으로 저런 상황이 되면 뒤에 차가 못 다니게끔 딱 한 대 이것도 못 다니게끔 어중간에 막으세요. 오른쪽으로 완전히 붙지 마시고요. 그리고 또 택시 입장에서는 오른쪽에 붙었다 하더라도 저 앞에 이렇게 붙은 건 아니죠. 이렇게 오른쪽에 붙으려면 완전히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로 중간에 어중간에 있으면 그 옆을 택시가 지날 때 조심해... 지나가면 안 되죠, 택시가요. 그런데 택시가 기다려줘야죠. 왼쪽 깜빡이 켜고 있으면 기다려줘야죠. 저는 이번 사고 택시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블박차가 왼쪽에 공간을 좀 남겨뒀던 점, 그 점에 대해서 한 20% 볼 수 있을까요? 저는 택시가 가해 차량이어야 되고 블박차가 공간을 좀 남겨둔 거 어중간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블박차가 조금 잘못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. 여러분께 투표해 봤습니다. 여러분한테 어떤 의견이었을까요? 투표 결과.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려한 택시가 가해 차량이다, 86%. 왼쪽 공간을 남겨뒀던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, 13%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제 의견하고 비슷하네요. 제가 아까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 한 20% 정도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. 결국은 뒤에서 오는 택시는 여기서 우회전에 왔거나 좌회전에 왔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블박차를 바로 뒤에 따라왔다고 하면 이건 100 대 0이어야 됩니다. 거의 100 대 0이어야 돼요. 그런데 내가 와보니까 앞에 블박차가 어중간하게 있네. 그렇더라도 저런 경우에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려한 것은 택시에 잘못이고요. 그래서 여러분, 현두 1차로 도로에서는 앞차 옆으로 지나갈 때는 혹시 저 차가 깜빡이 잘못 켠 거 아니야? 그럴 때는 지나갈 때 빵! 해보고 해보고 그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지나가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좌회전할 때 어중간하게 뒤차가 지나갈 공간을 만들지 말고 어중간히 가로막고서 좀 여유 있게 좌회전하더라도 그런 운전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.